해무니가 영화관 관람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클로버는 시네마 러벌, 영화를 사랑합니다. 클리닝 러벌, 영화 관람 후 분리수거는 깔끔하게. 칼미 러벌, 영화 관람 중에는 조용히. 셀폰 사일런트 모드 러벌, 핸드폰은 무음 모드로. 커리지 러벌, 우리 서로 매너 있는 영화관 문화를 만들어가요.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 시에는 집부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관람 예절을 지켜주세요.